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5만 3천 8백억 지금 주가고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막 콘덴서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이 사막 콘덴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바로 MLCC 관련주예요. 우리가 그 적층 콘덴서 관련해서 주가가 빠르게 올랐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그 분야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 업체 자체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4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되면서 60%대까지 올랐었습니다. 말 그대로 MLCC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고가 권역을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이런 하락파동 안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에 대한 이미 선반영이 조금 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월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대부분의 주가 추이가 하단에 부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해서 지금 19,500원까지 그러니까 약 1,000%까지 올랐거든요. 10,9,500원까지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0,9,500원까지 오르면서 이게 약 10배거 종목이 되었습니다. 10루타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은 당연한 부분이고 지금 과정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5만 원대까지는 한번 깰 내놓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5만 원대까지 버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시고 다른 여타의 작은 용목군으로 조금 갈아타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강연에 꼭 오세요. 오셔가지고 사막 콘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좀 더 여러분들 명확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이준 코스메틱을 이분이 2만 천 원에 사셨고 지금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0778번님이신데 자,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일전에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을 볼 때는 우리가 산성 LNS. 최근에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종목 같이 보셔야 돼요.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 종목군이 주가 자체가 한번 크게 올랐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마스크팩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걸 안 다음에 여기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마스크팩 단일 제품으로는 주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화장품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 매출처를 다변화시키는 것은 주가를 부양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매출 자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화장품 안에서도 마스크팩만으로는 주가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건 상당히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주가에 대한 반등 탄력을 조금 보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에 대한 신규 모멘텀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손절선을 제가 조금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선만 조금 잡아드리면 하단에 있는 가격대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럼 이 자리는 한 만원대 그래서 이 만삼백원대가 이탈되면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종목을 조금 교차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분위기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계속 좋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동성재학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동성재학을 71448번님이 지금 현재 2만 6천 원에 100% 몰빵 하셨는데 네, 비중 상당해요. 그런데 저는 집중 투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종목을 조금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10월 1일 날 10월 1일이 여기죠. 여기에서 장 마치고 난 다음 뉴스가 나왔던 것이 앞서서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해명을 했는데 거기에 학술지에 기재된 부분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것은 일시적인 와전된 정보를 인한 주가에 대한 상승이었고 왜곡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로는 안 돼서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큰 흐름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지금 동성재학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서 크게 올랐던 부분 그리고 앞서 뒤의 번째 다시 한번 올랐던 부분 자체는 왜곡된 부분으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이런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 들어가셨던 부분이 아닌가 100% 정도를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혁신이 동반되고 내 생활에 체감을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적까지도 함께 이루어지는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재학이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염모제, 염색약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생활에 대한 변화,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지만 집중 투자를 하는 시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을 조금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체감, 실적 이 세 가지를 동반한 기업으로 다시 한번 더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만 봐도 지금 시장 상황이 진작이 가는데요. 제가 즉석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대 매고요. 오늘 종목 상담 조금 더 늘려주실 거죠? 네,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개수 늘어났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즉석에서 종목 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친절하게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고르러 가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웰크롬부터 한번 볼게요. 손절할까요? 가지고 갈까요? 그리고 올릭스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상해요. 나왔습니다. 오늘 코디즈 컴바인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하던지 그런가 봐요. 이화전기 가망 없나요?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를 영진약품으로 한 번만 더 볼까요? 영진약품 매수가? 네, 이거는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8,000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 매수가가 8,000원이었는데 5,900원까지. 시청자님이 나이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언제나 매수가가 올라갈까요? 하시는데.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영진약품 8,000원을 사셨는데 지금 6,000원 깨고 내려온 상황까지 살펴집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변화 자체를 이런 거는 앞에서 우리가 백두산 똑같이 한 번 큰 급등을 했던 기업들은 건들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련을 계속적으로 가지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가를 크게 놓고 봤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어딘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자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던 자리거든요. 그러나 그 자리가 매집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매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 자체가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자리가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기에서 매도를 했을까요? 매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도를 했다고밖에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지금은 옆으로 저항이 잡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캔들 모양을 보더라도 이런 모양들 자체는 우리가 캔들을 그려본다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맞고 빠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 캔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빠졌다가 올랐지만 여기서 맞고 종가가 여기 형성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맞았으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2,000원대에 저항이 잡혀 있고 그럼 여기 위에서는 다 끊어먹는 이익 실현을 했던 세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빠졌는데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미련을 조금 버리십시오. 미련을 버리시고 버릴 때는 우리가 가차없이 버려줘야 됩니다. 주식이 우리나라가 사람이라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파세요. 이렇게 되지만 주식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떠나가버리면 얘들은 매정하게 떠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연에 오시거나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정은 제가 드릴게요. 대신 주식에서 정을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냉정하게 조금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그럼 다음 종목도 접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 약품 살펴봤고 골든 센츄리 40% 녹십자 랩셀 종목도 들어왔고요. GK에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제넥신 뜨겁죠. 그 다음 모헨즈, 서울 옥션 한창.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진 로브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도배는 싫어요. 모헨즈 계속 올라오네요. 모헨즈 한 번 해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모헨즈 제가 한 번 사연 읽어드릴게요. 매입가가 6,35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손실 중인데 원금 회수 가능하나 지금 5,9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많은 하락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모헨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정치 테마주로 조금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사실 우리가 이제 현 서울시자 박원순 씨 관련주거든요. 아. 이게 테마주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한 번 변동성이 조금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대선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가격대가 지금 6,000원대를 밑으로 내려가니까 조금 불안해 하셔가지고 문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를 우리가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박수권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가군역 자체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리죠. 그럼 제가 한 번 줄을 꺼 보겠습니다. 그럼 고가군역이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잡혀 있는 자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하단 자리 자체도 앞에 보시면 박수권 돌파했던 자리를 보시면 되는데 이런 자리 자체가 하방에 대한 포지션이 잡혀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깨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본다면 기업이 실적을 어떻게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테마적인 자료 자체가 재료가 이 기업에 대해서 순간적인 반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루어낼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가격대를 조금 잡아드리면 지금 일봉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6,350원대 여기고 대신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 5,600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건 감안을 하셔야 돼. 만약에 보유를 하실 거면.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세력주기 때문에 봉 한 개, 한 개, 이 캔들 두 개를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손절선을 한 5,500원 선으로 조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온 것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 5,500원 명심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주가 하락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유니쌤 무슨 일일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호텔실라도 들어왔고. 팬입니다. 반갑죠? 이런 사연. 두산 인프라코 비중 30%라고 하시고요. 아프리카TV, GS건설, 유유, 동성화. 수고하십니다. 데린비엔코, 에스케아닉스. 와, 에스케아닉스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이정도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와 같이 지금 삼성전자, 에스케아닉스 동반에서 하락하는 모양인데 이분은 8만 2천 원에 담으셨습니다. 비중 30%고 지금 현 상황은 7만 원 더 내려가서 6만 1,600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일단 지금 문제가 에스케아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도 어제도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홀딩 의견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4만 원대는 무너지면서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에스케아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기 때 6만 1천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기업 자체를 우리가 원론적인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소형주 같으면 우리가 매도를 하고 넘겨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총 상위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도체 협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니면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중요한 투자에 대한 판단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협황 자체가 정말로 나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반도체 디램 가격 자체는 2년 전에 비해서는 3배가 꽤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 큰 문제가 뭐냐? 에스케아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비중을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환율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문제로 지금 매도를 치고 나가는 게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수급의 공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 공백으로 매도가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안에서는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일단은 먼저 안정화가 돼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랄 거는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를 조금 잡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를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가를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월봉상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 하단에 있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에 지금 한 5만 9천원에서 6만원 사이 이 가격대인데 이 자리에서 한번 잡아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정말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신다면 이게 6만원대를 이탈해서 한 번 더 내려간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청자님이 이거를 제가 팔라고 해도 못 파실 것 같아요. 8만원에 보여고 계시고 지금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비중을 조금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6만원대가 이탈되면 가격을 조금 낮춰보세요. 그래서 이런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말씀해 주셨던 가격 부근까지 오면 다시 한 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전략까지 꼭 세워드릴게요. 종목 접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유니크 손절할까요? 처음부터 안타까운 사연 들어왔고요. YMC 파크 시스템스 파라데이스 호텔 신라 안내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별보 정말 많아요. 시장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제넥신도 들어왔고 이마트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업 이거는 여름 한철 종목이었던가 그런 기억도 나고 한 개 집어주시죠. 그럴까요? 저는요. 이마트 제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거 두 개의 사연 올라와서 이거 한 번 해볼게요. 이마트 22만 8천 원에 비중 25%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가가 1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시장 대비는 상승부를 켜고는 있긴 한데 매수가 대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마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통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차트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은 결국에는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통이나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뭔가에 대한 매출처를 가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세계하고 이마트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 이마트 관련해서 매장이 늘어나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돼서 우리의 경기적인 부분 자체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비 패턴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유통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 포인트가 상당히 약하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바닷권력에서 여기서 기존에 있던 바닷권력을 더욱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면 지금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마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차트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하단에 보이시죠. 이런 18만 원 자리 밑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들 선물 옵션을 할 때 이런 거를 우리가 휩소 구간에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 휩소 구간에 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하단에서 붙여가지고 이때부터 거래량이 바뀌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집을 했던 부분이라고 본다면 18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올라갔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조정이거든요. 지금 자리는 파시는 자리는 아니에요. 차라리 반등을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자는 전략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7만 원 잡으시고 대신 반등 포인트는 한 여기서 2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17만 원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1시 40분 전까지 궁금한 종목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 못한 상담이라도 다음 주에 해드릴 테니까 연락 많이 부탁드리고요. 요즘 참 먹거리 없는 시장인데 그래도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조선주, 조선 관련주 잠시 후에 특별한 이야기 해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